서울의 소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새로운 방송을 시작합니다. 개혁진보진역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양희삼 목사님과 조선일보의 방문 일과를 응징하고 계시는 김영수 박사님이 최선의 건강 소식과 난치, 희귀병 상담을 위해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의사도 답이 없다고 하는 난치, 희귀병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포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 오늘 제목은 기승전 장건강입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실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조선일보 사주 방영훈의 처 고이미란님의 한을 풀어주고 계시는 분을 알려주신 김영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은 국제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캐나다 공인기관에서 세계 1위의 혈당 건강제품 기업으로 혈당 건강제품 기업으로 가장 성공한 바이오 기업으로 인정받은 이스트우드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를 서울의 소리와 양희삼TV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방영훈 씨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분하고 법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제 처제한테 심한 위해를 강한 건 애들이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전혀 뉘우침이 없고 그리고 이 캐나다 법정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고인의 재산, 그게 법인이 돼요. 에스테이트라고 하죠. 이제 거기랑 소송을 하는 거죠.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그럼 여하튼 어떻든 진행이 되긴 되는 거네요? 지금 굉장히 저번 주에 굉장히 열정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조선일보하고 박사님이 싸우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조선일보하고 싸우시는 건 아니고 제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조선일보의 사주, 그러니까 주주하고 그 회사 법인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영훈 씨가 그리고 그 일가가 저희 처제한테 심하게 한 거에 관해서 제가 심판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조선일보는 잃지도 않고 잃지도 않으니까 특별히 거기에서 반감도 없고 그래서 일단 방영훈 씨랑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네가 권력을 동원해서 또 저를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저한테 무슨 나쁜 의외를 가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 전설이 확대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영훈 씨랑만 싸우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하고 싸운다고 하는 게 그래도 우리 박사님이 한 고집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잘못 걸렸다. 사람들이 이게 국제 심술지라고 해요. 곱구여 심술이라고 하고 살이 심는 사례라고. 그쪽이 잘못 걸렸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제가 실시간 채팅에 계속 참여를 할게요. 제가 해보니까 실시간 채팅에 참여를 하면 사실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뭐라 그럴까. 참 민주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기회사 투쟁하고 정제 투쟁하고 해가지고 민주사회를 만들어 놓고 법주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득만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뭐 박사님도 왜 써주셨죠. 제가 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양희성 목사님 회원 그리고 서울의 목사님 정기구원 회원들은 약간 우리 회사 제품들 20%씩 할인해드릴 테니까 제가 주문하실 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할인해드리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집회하시고 또 서울의 목소리 집회하시면 서울의 목소리가 아니고 아 진짜요. 서울의 목소리 집회하시면 제가 이번에 한국 갈 적에 한 트렁크 샘플 가지고 올게 해서 오신 분들 나눠드리고 그렇게도 할게요. 한국 언제 오시는 거예요. 박사님. 9월 추석 지나고 갈게요. 아 추석 지나고. 추석 지나고 랑데뷰를 해야 되겠네. 저도 추석 지나고 도착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 다른 때는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아 오늘 특별히 진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시작부터 기울을 빼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박사님이랑 저는 약간 티켓티켓 해야 그래야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져주시는 그런 플러스로 합시다 목사님. 음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그 제가 왜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에 있는 명의들 명의들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요령을 가지고 의안이라 그래요. 의안. 어떤 의사의 눈을 가지고 치료를 했나 의안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뭐 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명의들도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료법은 한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탕 무슨탕 두 개 가지고 배 아픈 사람한테는 이 두 개 탕에다가 요걸 넣고 감기 걸린 사람들은 요리하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도 사실을 이렇게 보면 설교가 다섯 개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명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들 병 드신 분들 낫게 하는 거기에 어제 상당히 성과가 좋은 편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제 요령과 비법을 좀 아래께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목사님 무조건 장 디톡스부터 시작해요. 어떤 병 거진 어떤 병이든 간에 축변을 제거해야 된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목사님 며칠 전에 저한테 고령 노인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노원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 아프시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진통제를 갖다 열 가지, 스무 가지 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일단 저는 그러면 장 디톡스부터 시켜요. 그러면 굉장히 기적적인 경우가 기적적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 먹고 또 인스턴트 식품이 많죠. 설탕. 목사님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평균 평균 1년에 100kg 정도 먹는대요. 설탕을요? 네. 목사님 처음에 안 믿어지죠? 100kg. 콜라. 콜라 있죠. 콜라. 콜라 그 속에 엄청 들어가 있어. 설탕. 설탕.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얘기 들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난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 했잖아요.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 성공하는 것 같다는 요령이 있어요. 설탕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으면서 그게 단맛이 안 나게 설탕을 많이 집어넣으면 식당 꼭 성공해요. 국사님. 외식하여 무조건 설탕 훔쳐 먹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사병도에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짜장을 만드는 걸 봤거든요. 짜장면. 와 설탕을 설탕을 갖다 들이붓더라고요. 진짜. 근데 복사님. 나는 건강을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 넣는다. 그럼 옆에서 너는 식당한테 지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건데요. 맛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덜 씹히게 하고 목사님 덜 씹히게 하고 설탕을 더 많이 넣고 더 뜨겁게 하면 음식은 옆에 식당 언제나 얘기해요. 그게 무슨 백종원 이런 분들이 요령 요령 하시는데 아니에요. 요거 세 개만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식하면 설탕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세요. 이게 이러잖아요. 일단 박사님 여기 말씀하실 때 마이크 조금만 더 밖으로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칼라에 걸려가지고 틱틱 소리가 좀 나서. 이제 괜찮죠. 소리가 안 걸리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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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에는 화학적인 어떤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에도 목사님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화학적인 성분들은 가서 그냥 장 벽에다 붙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칼라멜처럼 찐들 쓴 자가 조총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을 막고 있으니까 장이 흡수되는 것도 막고 장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그거 내가 기분 나쁠까 봐 보통 되게 그림 보여드리는데 그림 안 보여드릴게요. 끔찍해요. 시커마가 막 있던데 그런 게. 아 막 그 근데 그 속에 막 그냥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 속에 병균이 많이 살잖아요. 나쁜 병균이. 아 또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속에 굉장히 나쁜 병균이 많이 살고 그 속에 요새는 거진 없지만 그 속에 옛날에는 기생충도 많이 살았었잖아요. 아. 그게 그냥. 네. 그게 그. 그 뭐 온 병의 그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대장안도 생기고 그래요. 그 목사님 그 저는 왜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장 디톡스 부사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분 이제 포라버시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 그 한국말 잘 아시는 일본 목사님 있잖아요. 네. 그분 우리 장 디톡스 드시고 칼리메라 드시고 뭐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제가 맨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고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니 엘리오티는 어디 아프다고 해서 이거 먹으면 다른 데가 좋아지고. 네. 그리고. 그게 목사님. 자연. 자연 재료로 만든 자연 재료로 만든 좋은 약은 그게 비밀. 엄청난 비밀이에요. 목사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연 재료로 천연 재료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 병에만 나면 만 병이 낫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몸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그런데 화학은 한 병 고치기 위해서 만 개 부작용을 만드는데 자연 재료는 한 병만 낫게 하면 다른 만 병도 낫게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제가 전에 무점이 좀 생겨가지고 이거를 피부과 가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 반드시 식사하고 드셔야 되고 그리고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점약이 엄청 독하대요. 말로만 돼. 그 먹어서 먹어서 곰팡이를 없을라니까 엄청 독하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위가 상한대요. 위가 다 망가지. 그러니까 식사하고 섞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나는 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걸 못 먹는데 어떻게 되나. 목사님 내가 농담 아니라 목사님 이거 칼리메라 드셔보세요. 무점 있는 사람. 안 믿어도 좋아요.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중에서 무점 있는 사람 칼리메라 드셔보세요. 아 장을 건강하게 장을 깨끗하게 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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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무점 있는 사람들 많이 먹고 한 사람 다. 그런데 그 일단. 아니 이제 제가 박사님 진상 씨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칼리메라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칼리메라를 먹고 나면 화장실 가가지고 막 쏟아낸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11절을 목사님한테 안 해도 그런가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 좋다. 정답이셔, 목사님. 빙고. 할렐루야. 죽게서 응답하셨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목사님 근데 저 일본 목사님한테 일본어로 체험담 번영상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드려주세요. 나중에. 일본어로. 일본어로. 일본어로 체험담이 없어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거라서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시고 하실 거 같아요. 어제 그제 간질 관계로 문의해 오신 분들 있죠. 간질. 뇌전증. 뇌전증이 간질이요. 저는 저희는 간질 환자들 많이 오거든요. 저희 회사에. 근데 일단 간질 환자도 이 칼리메라부터 줘가지고 제가 그거 부모님한테 유심히 보라 그래요. 대변 색깔만 바뀌면 좋아져요. 대변 색깔만 바뀌면. 이거네요. 저도 박사님 말고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저도 이제 한 건강하잖아요. 나름. 그래서 저희 이렇게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치료해 주시고 어깨도 그래서 어깨도 이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목사님 그 저 성백분. 그렇게 고치는 게 맞대요. 천천히 해서 이게 해야지 병원에서 꺾고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탈이 나는데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 소장이 두 번째 뇌래요. 두 번째 뇌보다도 신경을 제포가 더 많다니까는요. 70대 30이에요. 장 속에? 네. 장 주위에. 장 주위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아 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 그럼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늘 배 아프고 배아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정보도 많이 아껴되고 더 이런 쪽으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아 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장 건강하는데 현대인은 설탕을 많이 말도 못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게 하는 간접적인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년에 무의식적으로 600만 개 정도의 광고가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 해요. 600만 개? 광고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머리는요. 옛날 애인하고 데이트할 적에 같이 먹던 아이스크림 그렇게 기억해서 옛날에 아련한 기억하지만 사실은 뇌에다가 설탕 먹어 설탕 먹어 설탕을 쟁이는 거네. 왜냐하면 목사님 뇌가 혈당에 설탕이 들어가면 나눠져가지고 혈당이 되잖아요. 혈당을 제일 많이 쓰고 뇌는 혈당만 써요. 다른 용량도는 안 써요. 뇌는 혈당만 써요. 그래가지고 현대생활이라는 거가 목사님 끔찍한 얘기인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우리 생활 패턴이 계속 변해가면요. 뇌에서 혈당만 계속 쓰고 온 몸은 온갖 병이 다 있고 그런 신인류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뇌는 혈당만 주면 행복해요. 뇌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얘기가 혈당 관리 뇌가 관리하는 거가 잘못되면 거기서 치매 자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과다 혈당은 당뇨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과다 혈당이 돼가지고 당뇨가 되잖아요. 당뇨라는 거는 내가 혈당이 높은 당뇨의 기저원인이 고혈당으로 나타나는 게 당뇨잖아요. 혈당은 피 안에 당이 당 성분이 아주 높은 거 이게 당뇨죠? 그 기저원인이 고혈당으로 안 나타나고 치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제3형 당뇨라고 그래요. 요새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치매도 당뇨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혈당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거가 70%예요. 아 그래요? 그게 최근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한 3년 전에 나는 좀 목사님과 억울한 거가 제가 25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 다른 사람 처음에 안 믿다가 미국산 무슨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또 그게 또 상식이 그러시구나. 박사님 저도 제가 어느 때부턴가 책을 읽잖아요. 남의 어떤 무슨 신앙서적이나 이런 거 읽으면 승질이나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내가 다 얘기하던 건데 이거 나는 기록에 남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의 책 안 읽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있죠. 그리고 현대인이 목사님 주의하실지 못하지만 물을 적게 마셔요. 옛날 사람에 대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섬유질이 없어요. 옛날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원인들 때문에 아주 그 현대인이 보통 2kg에서 20kg 정도 병균 2kg에서 20kg 정도 숙변이 있어요. 그런데 20kg면 박사님. 그럼 끔찍하네, 박사님. 20kg면 제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70kg이에요. 그러면 70kg인 사람이 20kg면 50kg이에요. 내 몸은 정상 몸은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얘기가 장 디톡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도 1년에 한 4번 정도 장 디톡스 해요. 우리 제품 가지고 그런데 장 디톡스 하면요. 제가 과장하면 완전히 변기를 안고 살아요. 그 다음날. 박사님이요?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드셨네. 박사님도. 내가 과장 농담사만 과장 좀 할게요. 장 디톡스 할 때 보면 옛날에 잊어먹었던 열쇠, 볼펜, 동전 같은 거 다 나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도 늘 걸걸하고 이래가지고 나아졌다가 또 안 좋고 이런 늘 반복이 돼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이거 엘리어틴 먹기 전에 펄리메랄 한번 먹었거든요. 네.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별로 효과가 효과라기보다도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속에 숙변이 많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효과가 놀라. 그래서 복사님 젊은 분은 마른 분들도 몸이 말랐지만 속에 숙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피자에 뭐 이런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장에 그런 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 빼주잖아요. 빼주면은 그 다음날 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게 역대 매번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부가 피부가 빛이 나요. 아니 그냥 피자 속에 막 거기서 24시간 독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피부가 빛이 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사람의 피부는요. 장의 상태하고 똑같대요. 그럼 그래서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싶고 피부에 뭐가 안 나게 하려면 장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나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에 그 독이 잔뜩 있는 그 몇 킬로그램 심지어는 20kg까지는 그거 갖다 속에 끼고 박사님 저는 박사님 저는 15kg라고 들었는데 5kg 더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끼고 뭘 해도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주의할 거가 장 디톡스 제품이 시중에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는데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천연 장 디톡스 제품을 드셔야지 화학장 디톡스 제품을 드시면 영구 변비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영구 변비돼요. 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장이 영구 변비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력으로는 자력으로는 대변이 못 봐요. 아니 그러면 박사님 만약에 그런 분들 혹시 잘못해가지고 장 이렇게 장 청소한다고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망가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장 장 운동 하는 거를 장이 이제 배워야 돼요. 장이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그 다음에 장 속에 목사님 장 속에 좋은 유익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잔뜩 집어넣어야 돼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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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밖에서 파는 유산균 그거 설탕물이야 그냥 목사님 그 그 그 유산균 없어요. 그 저기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거 네 그거 설탕물이야 저는 그 박사님의 유산균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의견 드릴게요. 유산균을 갖다가 그렇게 밖에서 넣어봤자 밖에서 파는 거 이래저래 설탕물이고 그리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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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실리크스 락투스가 몇 개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위산을 통과하면서 다 죽어요. 목사님 위산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파는 유산균이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그 기능의학하는 병원에서 거기서 그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유산균을 아침에 그 우리 엘리오틴틴이랑 같이 먹는데 네 그런 거는 병원에서 파는 건 괜찮다던데? 다른 사람들 제품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잠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몇 년을 먹었는데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장내 유익균을 만드는 요령을 딱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의 먹이가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유산균도 프로바이오틱스 요새는 마이크로미인 놈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용어를 빼고 요령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로 유산균을 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산균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환경만 만들어주면 박테리아는 확 커요. 유산균이 자라나는 환경만 먹여서 청국장 먹자님 청국장 청국장 익히지 말고 청국장 나또나 청국장을 갖다 드신 그게 고초균이라고 있어요. 고초균 익히지 말고 먹으라고요? 네. 청국장을요? 쌈 같은 거 드시면 맛있어요. 목사님 나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니 청국장 찌개라도 내가 말한 고초균이라는 거는 열에도 강해 가지고 상당히 살아남아요. 된장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좋은데 청국장에 들어가 있는 건 살아남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구나. 나또가 좋겠네요. 나또 일본 나또 그거하고 숙변으로 없애줘요. 우리 제품 과정 숙변으로 없애주잖아요. 그럼 일단 유산균이 자랄 수 있는 유산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유산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렇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유산균은 제일 좋은 거는 어머니 손소부터 온 그 균이 들어가 있는 김치. 김치. 그런데 어머니가 옛날에 손으로 만진 그 김치가 이렇게 막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뼈고 며느리는 그게 손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유산균 어머니의 유산균을 받은 그 김치 그게 최고예요. 목사님. 우리나라 김치 우리나라 김치 전통 김치 그렇게 목사님 그 영유성 식도염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말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산균 건강 장건강 하면 영유성 식도염 꼭 당장 없어져요. 그렇습니까? 네. 영유성 식도염 그거 뭐 이상하게 무슨 뭐 그 뭐 저 뭐 약 먹어야 텀텀 텀텀 그런 거 먹으면 정전 더 심해지죠. 저는 원래 약을 잘 약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영유성 영유성 식도염도 숙변을 없애주고 고초균을 키워주고 어머니 김치 많이 먹으면 장건강해지면 일단 위로 안 밀어올리니까 위로 안 밀어올리니까 위산이 위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저는 어찌 됐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몇 년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는데 영유성 식도염 기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뭔가 속이 그러니까 제가 속이 가끔씩 뜨겁고 좀 피곤해요. 뜨거운 것처럼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면 영유성 식도염 증세가 누구나 나와요. 그랬었는데 엘리오틴을 먹으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없어졌나? 나도 모르게. 장건강 장건강을 회복시켜놓으면 영유성 식도염 없어져요. 그리고 장건강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목사님 영유성 식도염이라는 게 위에서 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게 딱 쥐는 근육이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 근육이 늦어지거든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제 50대가 넘으니까 이게 몸이 이쪽저쪽 그리고 제가 어깨 다친 대로부터 그냥 어깨가 아니더라고요. 몸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무릎까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그랬는데 그래서 무릎도 아프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여튼 제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슬슬 가나 보다 하고 했는데 박사님 엘리오틴 제품을 제가 이것저것 먹으면서 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니 내가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몸이 암튼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제가 어깨 때문에 운동을 못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1년 만에 날도 시원해지고 산에를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운동을 안 하고 산에 올라가면 가다가 막 핥깃거리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좀 하고 나면 나아지고 이런데 저희 아내도 당신 산 다 올라갔다고 하지 말고 힘들게 잘못하면 이렇게 혼자 가니까 또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올라갔는데 별로 안 힘든 거예요. 몸이 좋아지셨나 보다. 몸이 좋아지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엘리오틴이 진짜 엘리오틴은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두 개를 좀 줄이고 싶어서 좀 비싸니까 근데 이게 뭐를 줄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먹으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를 줄여야 되는 건 제가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엘리오틴은 위험하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장 건강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장 변비 안 없으면 체중 저절 택도 없어요. 목사님. 당뇨 치료 암만 하더라도 목사님 그 설탕 덩어리 그 설탕 덩어리가 계속해서 장에서 24시간 피 속으로 써내 혈당 저절이 되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우리 장 누수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장 누수 현상에서 거기서 중금속이 계속 들어가는데 치매 파키튼 잡혀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장 누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장의 아까 말씀드린 화학적인 성분들 이런 항생제 같은 게 장을 상하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미세한 구멍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데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양본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구멍이 생기니까 다른 곳까지 다 들어가버려서 거기서 혈액 안에 들어오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아 얘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 아닙니까. 자가 면역 목사님 그때 얘기 잘 하셨어요. 자가 면역 질환도 장 건강이 튼튼한 사람 장이 튼튼한 사람한테는 이런 것 저거 먹어도 자가 면역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장 건강이 나쁜 사람은 통공유 섬유질만한 통공유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장 건강이 좋은 사람은 그게 몸에 좋은 건데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돼요. 목사님. 글루틴 같은 거가. 아 또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칼리메라를 한번 또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목사님 애들 성적 안 좋은 거 장 건강 때문에 그래요. 집중이 안 돼요. 장 건강이 안 좋잖아요. 애들이 집중이 안 돼요. 애들이 정신을 집중을 못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죠. 아니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느냐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사람 몸이라는 거 이상한 거 일단 장을 통해가지고 쟁을 장을 통해가지고 안 들어가게 들어가잖아요. 일단 뇌로부터 가요. 뇌부터 가요. 그러니까 장 건강 때문에 내가 치매 파킨슨 자폐 다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박사님. 일단 우리가 지금 댓글로도 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선은 장을 청소를 한번 해봐라. 제가 저희 회사 제품 사시고자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일단 저희 제품 드시기 전에 이 제품부터 먼저 써보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결되면 다른 제품 드실 필요 없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드셔보시라 그래요. 그게 뭔데요? 칼리메라 이거요. 그래서 이 칼리메라가 셀러리로 만들었다면서요. 그 해결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냐. 유래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세계에서 제1위라는 혈당건강제품 만드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최고 지도사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중국 최고 지도사가 당뇨가 심했었는데 저희 제품 드시고 효과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로 오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딸을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서 국빈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때 박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진짜요. 박사님 쫓아갔으면 내가 거기서 딱 진짜 오지. 왜냐하면 갔는데 방 하나가 100평이에요. 목사님. 제가 중국 가봐가지고 대충 압니다. 엄청 커요. 무슨 호텔 하나도 엄청 크고 어마어마해요.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 딸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잠깐 내 방에 와가지고 소파 하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너 중국에 파트너 있어 그랬더라고요. 파트너 없다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가 청화대학이에요. 청화 칭화다셰. 청화대학이 제일 좋거든요. 우리나라 없어진 청화대 말고 청화대학교. 청화 청화 그런데 거기랑 우리가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하는데 머리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한나라 황제 묘를 발굴을 했는데 한나라 거기 밑에 황실 비방이 있는 걸 자기네가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나라 네. 그러다가 딱 그 발굴을 하자마자 중국 공무원이 딱 차단해가지고 국가 비밀을 딱 해가지고 청화대학교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거기에 저희가 참여했어요. 오 예. 네. 그런데 그 보니까 주로 샐러리에요. 샐러리. 중국보다 친차이라고 그랬는데 샐러리에요. 샐러리. 우리 이렇게 찌워 먹는 샐러리. 그렇죠. 샐러리. 샐러리인데 황제는 황실에는 그걸 갖다가 구충제. 옛날에는 인분 비료를 많이 쓰니까 회충이 많잖아요. 목사님. 구충제. 구충제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야단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안전한 구충약을 찾았다고 야단 났더라. 그래서 내가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요새는 화학비로 쓰기 때문에 회충이 없어. 그래서 장 디톡스 제품으로 팔아야지 회충약 팔아가지고 안 팔려고 했더니 너무 구나이디야. 그래가지고 청와대학교랑 저희랑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중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뭐예요. 중커유엔 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커유엔 그리고 하난대학교라고 화난대학교라고 거기서 다 참여해가지고 자유지간 이게 저희 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중국 최고 지도자랑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중국의 최고 지성들하고 그 황제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맺는 건데 이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술에 일단 첫 번째 방법 이거 이거 거짓 모동 환자한테 일단 이거 줘. 그리고 이걸 안 하면은 무슨 암만 좋은 약초 암만 좋은 약 암만 좋은 건강식 먹어도 소용없어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효과 팍팍 나오거든요. 칼리메라로 장청소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또 목사님하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저희가 들리는 모든 얘기가 상식과 교양과 재미로 듣는 얘기지 이거 어떤 치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 건 법률적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품이 왜 제가 맨날 아 우리 제품 너무 비싸서 내가 참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맨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제품은 비교적 싸지만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비싸요. 다른 제품이 훨씬 싸요. 근데 비싼데 우리 제품 이거가 부담이 되시는 분은 셀러리 있죠. 셀러리 셀러리 셀러리를 그 쫙 갈아가지고 즙을 쫙 짜가지고 그 즙을 마시세요. 셀러리를 갈아서 즙을 즙을 짜서 즙을 마시면 저희 회사 제품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말한 그 건강 효과를 상당수 얻을 수 있어요. 요즘 야채값이 안 싸져서 비싸서 그렇다던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실은 저희 그 한 알 어떨 때는 보면 저희가 한 알은 농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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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만들려고 그러면 야채값이 더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지금이 저희 제품 가지고 장 디톡스 할 1년에 최고의 적게요. 지금이 여름에서 갈로 넘어갈 때 여름 동안에 여름 동안에 습관이 많이 쌓여야 되죠. 목사님. 이유는요? 먹는 거에 당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땀이 땀이 많으니까 탈수현상 많이 생기고 그리고 1년에 목사님 1년에 그 몸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은데 요새 내가 왜 요새 우리 장 디톡스 가지고 하세요? 이 장 디톡스라면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목사님. 네. 면역력. 그런데 제가 왜 이번 가을에 또 굉장히 나쁜 전년병이 돌 거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계속 한 1년 전부터 이번 가을이 진짜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때예요. 그런데 면역력을 지금부터 튼튼하게 해내야 됩니다. 목사님 장 누수 현상하고 장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은 저번 코비드 때 엄청 고생한 거 통결이 다 나와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 디톡스를 해서 많이 장 건강을 확실하게 해내면 좋다. 칼리메라로 섭취가 밥을 먹으면서 먹어도 됩니까? 섭취? 아니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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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그런데 그 저 어 셀러리를 갈아서 드시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칼리메라를 먹겠다 하면 칼리메라를 드시려고 하면 제일 잘 먹는 거는 자기 한 두 시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세 알 아니 아침, 점심, 저녁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먹어요. 자기 한 두 시간 전에 세 알 내지 메아를 확 먹어버려요. 밤새도록 부붓을 끓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없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왜 하냐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시차 조절을 해요. 저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태평양 그러니까 한국 가도 고생하고 여기 와도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데 배 시계를 그렇게 맞춰요. 그 사람이 배 시계가 있어요. 배 시계가 있어요. 배 시계를 딱 그렇게 맞춰놓고 장 디톡스를 고개에 맞춰서 딱 하면 시차 조절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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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는 그 속에서 꽉 차가지고 그냥 독극물이 계속 나오는데 잠이 안 오죠. 그런데 불면증에도 굉장히 좋아요. 불면증에도 모든 병이 병을 치료해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칼리메라를 먼저 장을 청소를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좋아지면 좋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거 할 필요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있다가 목사님 서울의 소리에서 저는 서울의 소리 회원들한테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서울의 소리에서 굉장히 알려진 문체험담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잔뜩 샘플을 가지고 가서 서울의 소리 집회 오신 분한테 감사의 뜻으로 헷갈리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울의 소리 집회 뭐 이게 아니고 촛불행동 청계광장에서 모이는 집회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토요일 집회하는 거. 네. 목사님 가시는데. 그래서 서울의 소리 후원회원 양희선팀 후원회원들 이라고 하면 저 거기서 만나면 제가 무료 샘플 많이 넣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빨리 오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냥 박사님은 아침 점심은 안 드시고 밤에만 그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먹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1년에 한 4회 정도 그렇게 하는데 한 한 번 할 때마다 사흘에서 나흘 사흘에서 나흘 그래서 사흘에서 나흘 하고 나면 한 나흘째부터는 변이 깨끗하고 자기 대변에 관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웃기는데 변이 아주 예뻐져요.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변이 아주 예뻐져요. 우선님 우리 제품 그시고 제일 많이 저기 유튜브에 가셔서 엘레오틴하고 칼리메라고 쳐보시면 체험담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장디톡스 제품이에요. 누구한테나 아무 때나 보내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상담을 댓글로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부사님도 남아 댓글로 해 주실 텐데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시간이 녹화하기 때문에 짧습니다. 일일이 지금 다 답을 못해 드릴 수도 있어서 혹시 이제 방송이 저희가 이거는 방송이 끝나면 그냥 아예 진짜 실시간이 아니니까 아예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상담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지금 매니저님이 올려 주실 거예요. 그 주소로 건강정보 제목이 엘레오틴 건강정보 양희삼 목사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여기로 오셔가지고 어디다가 상담 카톡방도 있고 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페이스북 엘레오틴 자연건강대학이라는 페이스북 저희가 저희 회사 접촉하는 방법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상담을 추가로 하실 분들은 거기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곧 방송을 마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오늘은 뭐 그죠? 오늘은 또 우리 장군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맨날 왜 우리 본방국 시작하기 전에 재미난 의학 얘기 한두 개씩 하잖아요. 그 얘기만 하나만 하고 재미나게 해냅시다. 네. 목사님 그 저기 선배가 왜 이거 저 하시는 고쳐주시는 분 있었잖아요. 선배, 목사 선배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나는 건데 저는 제도권 의사는 아닌데 제도권 의사는 아닌데 명의들을 소개시켜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도권 의사는 아닌데 명의들이 있어요. 김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철. 김철? 네. 김철 몸살림 운동이라는 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살림 운동. 저는 그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광화문 세종회관 뒤에 강주동이라고 있어요. 목사님, 광화문에. 거기서 조그맣게 요새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조그맣게 강습소 같은 걸 하고 치료하시는데 척추 이렇게 교정하는 체조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명의예요. 제가 보기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명의들이 젊어서 의사의 눈이, 의사의 기가 막 확 목사님 같으면 성령이 막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의사도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새는 안 그러실 거예요. 요새는 그러시는 건 모르겠는데 요새는 안 그러시네. 젊을 적에는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그 사무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디 아프냐 묻지도 않아요. 꽉당 잡아뜨려요. 들어오면은 꽉당 잡아뜨려가지고 잡아뜨리면서 척척 교정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사짜 냄새가. 목사님, 지금. 아니 좋아. 지금도 유튜브 가셔서 몸살림 운동을 찾아보세요. 그분 체조가 쫙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요새는 제가 말한 그런 일을 안 하실까요? 그런데 옛날에 젊은 때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니 왜 굳이 멀쩡한 사람도 잡아뜨립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장난기라 그럴까? 아니면 이만큼 자신 있다 그럴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대단하고 제가 또 한 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나라의 국보 같은 존재예요. 국보 같은. 구당 김남주 선생님. 그분은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은 목사님? 아이고 한의사들이 계속 신고하고 고발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구속도 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분도 처음에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 그분이 그분도 젊었을 때는 개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굉장히 작은 침을 쓰시거든요. 작은 침을 이렇게 누가 오면은 작은 침을 주고 자기 눈만 말고 아무데나 찔러보라고 그래요. 얼굴도 적어도 그렇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저는 용어를 향토 명의라고 그래요. 향토 명의들 얘기를 되게 줘요. 그리고 주경 만드신 분. 인산 선생님. 주경. 주경. 근데 이제 그분도 인산 선생님인데 그분도 대단한 의술을 가지고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뭐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의 대단한 의술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후손이나 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원래 대단했던 의술이 너무 상업적인 색깔을 띄면서 의술의 본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가슴 아픈. 약간 그분이 주경 만든 그 기술, 그 비법 그거하고 그분이 또 다른 비법도 몇 개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그분 비법 중에 한두 개를 사용한 게 있어요. 제가 전국에 또는 다른 나라의 역사적으로 지금 그렇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 또 향토 명의들 아니면 제도권 계신 분들 제가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복사님이 짧게 이 정도 하고 제가 실시간 채팅 혹은 실시간 채팅 끝나고 나서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신 분 또 우리 그 연락처에 상담 주신 분들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한 번 대답해 드릴게요. 저희 박사님이 함께 계신 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 방이 있어서 엘리오틴 건강상담, 양희삼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 방이 있어요. 우리 매니저님이 그거 올려주실 거예요. 오픈 카톡 방에 오시면 지금 상담 못 하신 분들은 또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뒤에 영상에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시고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 보니 있는 재료로 간단히 요리하거나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켜 먹고 하나만 먹으면 질리니까 여러 맛난 것들을 먹게 됩니다. 운동에 자꾸만 소홀해집니다. 자꾸만 소화도 어렵고 더부룩하게 됩니다. 어느새 배가 빵빵해져 버렸습니다. 디톡스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천연으로 해야 합니다. 장 속에 쌓인 노폐물과 숙변이 깨끗하게 배출되어야 합니다. 디톡스 후에도 깨끗한 장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년에 2번, 1번에 5일간 디톡스 하세요. 편안함과 상쾌함을 경험해 보세요. 테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디톡스, 칼리메라, 마그네슘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수파엘레오틴닷컴 전화 1522에 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1949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74세예요. 그런데 누가 보든지 저를 내 나이를 안 봐요. 어떤 경우에. 그런데 요즘 배가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살아오다가 본의 아니게 지금 대통령 윤석열 가족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약 19년째, 20년 가까이 송사를 계속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동안 견뎌냐 살아있는 게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은 어떻게 드시게 되셨나요? 제가 서운의 소리에 전속으로 고정 출연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김영수 박사님이 저를 되게 한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김영수 박사님도 조선일보 가족하고 김영수 박사님 가족하고 악연이 있어가지고 계속 송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동병상련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뵙고 인사하고 그러는 과정에 저를 어떻게 받는지 약을 권해드려요. 건강에 좋은 거라고. 그 중에 하나를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비타민터부터 이것저것 먹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팜프라에 보니까 칼리메라? 그거 보니까 장 디톡스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마침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어떤 때는 막 힘을 줘야 되고 또 뭐 하루씩 걸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앞에 이제 있어서. 그런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봤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 그러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전혀 어떤 말하자면 역작용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것은 아무 흔적도 없고 변을 볼 때만 그런 효과를 느낀 거죠. 힘을 가해야 되는데 힘을 안 줘도 되고 또 모양도 예쁘고 뭐 어떻게 되다 그런 얘기는 그쪽 전문건 아니지만 내가 경험치기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변 볼 때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힘을 주고 했는데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김영수 박사님은 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제약에 지대한 학식을 가지고 국제적으로만 라이센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생산한다는 건 모르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약을 권해주신 우리 김영수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